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에 단백질을 좀 찌워야 될 것 같은 쓴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보시고 누가 더 긴급한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내 남친 전여친의 갑작스러운 연락 야 난 네 남친한테 오지게 참아졌다. 이젠 네 차례다 이러나. 이렇는데 이제라도 몇 집을 키워야 하는 건가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언제? 제가 결혼하는 친구한테 말이 너무 심했나요? 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싸움이 생겨 글 남겨봅니다. 일단 저희는 32살이고 이 친구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 남친이 제 친구에 비해서 기타 조건이나 외모 등등등 거의 모든 게 떨어지는 편이고 두 사람이 오래 만나왔다는 거 이거 말고는 진짜 특별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은커녕 당연히 헤어질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의외고 깜짝 놀랐어요. 아 물론 그렇다 해도 티 안내고 축하해줬죠. 그랬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랜만에 얘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꽁꽁아 있잖아.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네가 너무 아깝거든. 그러지 말고 좀 더 조건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지 그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걱정되니까. 그런데 얘가 바로 표정이 딱 굳더니 싸늘하게 하는 말. 야. 네가 우리 꽁꽁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어? 너 뭐 아는 거 있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기분 더러우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친구들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야.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 이랬더니 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 너는 그냥 내가 결혼하는 거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내가 네 속을 모를 거 같냐? 이렇게 받아치는데. 뭐 그래요.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결혼 가치관, 결혼관이 완전 다르거든요. 저는 뭐랄까. 반드시 꼭 비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좋은 남자 없으면 차라리 혼자 평생 비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입장이고 이 친구는 조금 안 맞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면서 결혼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애예요. 평소 이런 가치관 차이 때문에 결혼을 주자로 좀 자주 대화를 했고 언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말한 거 역시 결혼주의자인 본인에게 일부러 트집을 잡기 위해 그런 거란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나는 그냥 친구로 쓴 이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야? 친한 친구잖아. 그래서 말을 한 거라고. 이렇게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말을 해도 무조건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인을 낫게 해보고 흠을 잡으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이러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더니 얘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도 너처럼 살 바에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순간 기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도 정색을 했어요. 그리고는 뭐? 차라리? 야 너 지금 그건 무슨 의미냐? 이랬더니 얘가 가만히 노려보기만 하고 아무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할 바엔 차라리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받아쳤고 결국 여기서 저희 둘 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엄청 크게 싸웠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이후 연락을 안 하는 중인데요. 아니 제가 한 그 말이 진짜 이 친구를 무시하는 의도로 보이나요? 친구가 돼서 네가 아깝다. 이런 말도 못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절대 이 친구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요. 그냥 우린 그만한 찐친이니까 그런 건데. 맞잖아요. 찐친이라면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가 괜히 확대해석해놓고 오히려 저처럼 살아갈 바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하는 거. 이게 훨씬 더 나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선 넘은 거잖아. 아무리 찐친이라도. 연합은 생각은 어때요? 이거 누가 다 잘못한 거죠? 댓글 1번. 쓴이는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어디가 모자란 사람인가? 나이 서른 넘어가지고 입으로 뱉어도 되는 말, 뱉으면 안 되는 말, 살이 분별 같은 게 그렇게 안 되냐? 그래 결혼 너나 하지 마세요. 아니 하겠다는 사람한테 왜 그런 거지 같은 악담을 하는 거야? 참고로 나도 결혼 생각 별로 없는 사람이긴 맞는데 내 인생 남의 인생 다 다른 거거든.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요? 2번. 걱정. 푹. 야. 친구가 부러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3번. 아니. 야. 네가 결혼하냐? 네가 그 남자 데리고 살 거냐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남의 집 아들님이 조금 따져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는 너는 얼마나 도대체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딴 소리를 해? 남의 집 귀한 아들, 다른 사람 남편될 사람, 그 사람들의 조건을 따지고 네 멋대로 평가하고 낯잡아 보는 이유가 뭐요? 너 뭐 되냐? 낯살 처먹었으면 해도 되는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말, 이런 건 구분 좀 하고 살아라. 너 그렇게 살다가 조만간 주변 사람 다 없어진다. 3번. 뭐? 좋은 남자가 없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았다. 야. 누가 보면 네가 좋은 남자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능력자인 줄 알겠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는 강제비혼이잖아. 4번. 와. 요즘에 공감능력 결혀된 사람들 진짜 많구나. 연애할 때야 뭐 친구가 아깝니, 어쨌니 이런 소리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이미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친구 앞에서 네가 아깝니, 어쨌니? 왜 사람 신경 살살 긁어? 이거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5번. 그렇습니다. 단순 연애만 하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죠. 근데 날짜를 잡았는데 조건 좋은 사람을 더 만나보라고. 뭐야 이거. 혹시 대가리가 빠가요? 6번.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벗어. 이러니까 네가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거야.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하든가. 음침해라. 7번. 찐칠이면 뇌를 안 거치고 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딱 봐도 그동안 한두 번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뇌 필터링이 안 되면 차라리 그 아가리를 봉인하고 살든가 해. 두 번째 사연입니다. 몸통이죠. 원지. 남친의 전여친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제목 그대로 저희 남친 전여친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너무 혼란스러운 내용이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처음부터 말을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하고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팩트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전여친이라고 했지만 실은 제가 원래 여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여친이었고 그런 저랑 헤어지고 쭉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다른 여자랑 사귀게 된 거죠. 저야 뭐 아무 미련 없었으니까 그냥 쿨하게 박수치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러다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저한테 다시 돌아온 건데 저도 솔직히 그래요. 오랜만에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또 옛날에 좋았던 순간들이 계속 생각나서 결국엔 다시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한 통의 DM이 익명으로 날아오네요.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 새끼 나랑 헤어지고 간 거 아니다. 그냥 다시 만만한 너한테 환승한 거야. 나는 그동안 폭언과 데이터 폭행을 엄청나게 당했다. 위험한 놈이니까 처맞기 싫으면 당장 헤어져라. 이렇게 왔는데 이거 아무리 익명이라 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제 남친의 전여친이 보낸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알 거 아니야. 누구 놀리라? 여하튼 이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야 대체 네가 뭔데 우리 사이로 해방 놓으려 하는 거야?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헤어졌으면 끝이지 구질구질하게 뭐야? 이게 뭔 지랄이야? 이러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진짜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그냥 같은 여자로서 네가 불쌍한 거고 걱정될 뿐이다. 처맞기 전에 헤어져라. 이러더니 카톡 캡처 내용이랑 여기저기 피멍 들어있는 사진들 그리고 상해 진단서까지 다 보내주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질투심에 거짓불황 씨부리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가 보내준 증거들이 완전 빼박이고 너무 확실하니까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너무 당황해서 뻥 쪄있다가 한참 멍해 있었는데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남친한테 보여주고 야 이거 지금 다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씨 분명히 헤어지자고 했는데 지가 계속 안 헤어지고 집착을 한 거야. 그리고 데이트 폭행은 무슨 데이트 폭행이야? 그런 거 아니야? 나 혼자 일방적으로 걔를 때린 게 아니라 걔도 날 때렸어. 서로 치고받은 쌍방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저하고 사귈 땐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남자인데 그 여자한테 대체 왜 그랬을까요?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댓글 1번 그러지 말고 얼른 헤어지자고 한번 해봐. 때리나 안 때리나 궁금하네? 2번 이 일로 헤어지자고 하면 너도 바로 때리겠네. 축하합니다. 3번 예 맞습니다. 다음 차례 당첨인 거죠. 이제부터라도 맷집을 키우세요. 4번 뭔가 여자 문제 있었을 것 같아. 환승한 거 보면 그래. 데 데스니 역시 그렇죠. 여자한테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도 그래요. 데 데 데 데 미친 아니 여자가 아니라 네 남친한테 여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야 이 거지 같은 남이색아 사람 말도 못 알아챠 먹네. 2번 여자 쪽 문제 이지랄 어이구 쓴이야 정신 좀 차려라. 하여튼 남자한테 미치면 이렇게 다들 돌대가리가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남자한테 여자 문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여자한테 문제가 있던 거죠. 멋지네요. 됐으니까 니가 그냥 수거해 가세요. 6번 카톡 캡처가 있더니 전 여친이 보낸 게 조작이다 혹은 편집이라고 남친이 주장을 한다면 그냥 카톡 전체 다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 여친이 지 혼자 진짜로 집착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잘 사귀다가 뒤통수를 친 건지 남자가 이걸 알게 되겠죠. 네 됐으니 내용은 여자가 배신감 느낀다고 화를 내다가 그래도 아직 좋아한다고 잘하겠다 매달리니까 남친이 포근한 게 맞더라고요. 7번 7번 와 남친이 그 사진이랑 DM 보면 지 전 여친한테 앙심을 품고 해꼬집까지 할 수 있는 건데 피해자이자 제보자가 보낸 자료를 가해자한테 냅다 들이밀고 보여줘버렸네요. 완전 소름 돋는다. 이제 남친이 전 여친 쪽 치면 그 책임 나한테도 있는 거야. 얘는 아무래도 진짜 좀 쳐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당황을 하거나 위기에 빠지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로또 4등이죠. 4개 맞는 거 5만 원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로또를 하나 샀는데 앞에 4개가 연속으로 맞은 거예요. 2개만 더 맞으면 1등이잖아. 뒤에 2개 틀렸었거든. 근데 모르겠어요. 거의 맞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 2분? 1분 정도 전기 찌릿찌릿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보였어요. 감사합니다.